자 패스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연결이 아 원투패스를 시도해봤지만 끊겼구요 다시 뺏었구요 헤더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중앙으로 자 패스가 우선은 이어지고 있어요 네 측면이 열렸어요 자 올려야죠 올렸어요 아우 자 그러나 지금은 네 골키퍼 차징이죠 네 차징이 선언됐습니다 어 그러나 역시나 김문수 선수 끝까지 투지를 보여줬어요 네 김문수 선수도 97년생으로 아직 어린 선수거든요 네 어 한데 어 조심해야 돼요 최진백 선수 부상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이번에 얼굴 부위에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볼을 보고 서로 경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김문수 선수도 도전할 만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왼쪽 귀 부위를 만지면서 어 우선은 물암무근 먹으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.